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쁘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 말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문제가 야머 타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옷이랑 어울리는 저의 옷이 희울면 네 그냥 오늘 옷을 입고 내 옷을 입고 어떨까요? 혹시愚꽂이 하면 나이시금 내 옷을 입고 でも気持ちを伝えてしまえばいつかこの夢は覚めてしまうだろうな 青い影が揺れる 君の虜になってしまえばきっとこの夏は充実するのもっと噂のDreaming girl 忘れないで でも気持ちを伝えてしまえばいつかこの夢は覚めてしまうだろうな 青い影が揺れる街角 ハーモニコンであんま 作った 赤さんのフレームの中に更に出してくれません 誰とが話をしてくれません あなたの夢を見つけた方は 楽しかったです 今の夢は気持ちになってくれます 僕が好きです あなたは本当にアレンジadaのデイトなのを見せることがあります 오늘 데이트를 위해 준비한 의상이라구 연결 고맙습니다 뭐야? 신곡이야? 진짜 부르신거에요? 막구님이? 와컬로이드가 있다고? 와컬로이드? 원래 실존인물도 보컬로이드가 있어? 이게 월클인가? 약간 고길동이 노래 부르게 만든거랑 비슷한거야? 헐 정말 허리야 어떻게 이럴수서 뭐야? 아 썸머타임도 부르셨구나 난 깜짝 놀라서 진짜 부르신건줄 알고 진짜 춤도 추신줄 알고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은가요? 짠 허리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하고 있어 수련로이드? 수련로이드? 수요없는 공급입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아유 고맙습니다 리와인드? 리와인드도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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